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 2. 미얀마 3. 동티모르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 2번 시장 3번 베개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4번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5번 5번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9시 9시 2번 11시 30분 3번 3번 5. 오후 4시 15분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지금 뭐해요? 5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4명 2번 5명 3번 22살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번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1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월 12일 2번 4월 10일 3번 12월 25일 4에서 5번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5번 어제 뭐 했어요? 10일 1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수박 2번 물 3번 라면 2개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이 사과 얼마예요? 5번 무엇을 드릴까요? 1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앞 2번 왼쪽 3번 들어가세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1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영화 2번 시청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3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4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좋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5번 5번 내일 7시에 만날까요? 7시는 좀 힘들어요 8시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8시에 만나요 1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물수건 2. 공기밥 3. 메뉴판 4. 불고기 2번 1. 짜요 2. 써요 3. 달아요 4. 매워요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4번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5번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 1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가을 2번 추워요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하지만 눈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4번 지금 비가 와요? 아니요,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맑아요 5번 5번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봄을 좋아해요 16과 등산 등산 2번 1. 축구 2. 농구 3. 야구 4. 수영 3에서 5번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취미가 뭐예요? 4번 주로 언제 낚시를 해요? 5번 5번 주말에 보통 뭐해요? 1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산 2. 동굴 3. 바다 4. 민속촌 2번 1. 독서 2. 여행 3. 요리 4. 낚시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제주도에 가봤어요? 4번 설악산이 어땠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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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1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2번 2번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시청에 어떻게 가요? 4번 주말에 보통 뭐 해요? 5번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문자 2. 전화 3. 검색 4. 채팅 2번 1. 블로그 2. 아이디 3. 로그인 4. 인터넷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여보세요? 거기 도서관이죠? 4번 실례지만 누구세요? 5번 오늘 날씨가 어때요? 2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쓸어요 2. 닦아요 3. 돌려요 4. 버려요 2번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3에서 5번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방이 너무 더럽네요 4번 투안씨는 방을 닦을래요? 5번 5번 제 빨래 좀 지금 걷어주세요 2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어떻게 오셨어요? 2번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3번 민수씨 투안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네 2시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2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2.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3.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침을 뱉고 있습니다 2.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3.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저희 고려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 편안한 관람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장 안에서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 금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2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3번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5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2번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3번 개강이 언제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2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기도를 합니다 2. 코란을 읽습니다 3. 찬송가를 부릅니다 4. 성지 순례를 갑니다 3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스님입니다 2. 신부님입니다 3. 목사님입니다 4. 이맘입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5번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2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1. 팔이 아픕니다 2. 이가 아픕니다 3. 머리가 아픕니다 4. 다리가 아픕니다 2번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1. 토를 합니다 2. 콧물이 납니다 3. 기침을 합니다 4. 설사를 합니다 3번 이 사람은 어디를 갇혔습니까? 1. 손을 대었습니다 2. 손을 베었습니다 3. 발목을 삐었습니다 4.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5. 어떻게 오셨어요? 10.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10.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10. 아침부터 그랬어요 10. 여기 약을 드릴게요 10.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10. 네, 알겠습니다 2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상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아, 네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2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통장입니다 2 창구입니다 3 신용카드입니다 4 현금 인출기입니다 2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환전할 수 있습니다 2 약을 살 수 있습니다 3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번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집을 청소합니다 2 식당에서 돈을 냅니다 3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4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4 4 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디 가세요? 은행에 가요 고향에 송금하려고요 은행에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고향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동네 은행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요 29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소포입니다 2 엽서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카드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편지를 씁니다 2 무게를 잽니다 3 돈을 찾습니다 4 우표를 붙입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3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합니다 3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옷하고 책이 있어요 4 4 4 4 4 4 5 5 5 5 5 5 5 5 배트남으로 엽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4 국제 특급은 4일 정도 걸리고 일반 우편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럼 국제 특급으로 할게요 3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2번 거기에서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 3번 3번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1번 2 5 5 5 5 5 5 5 6 6